안녕하세요 험비티비 험비씨입니다. 오늘은 이찬호님 스케줄 알려드리려고 5월 게시간만 마련했습니다. 5월 16일 8시 오후에 K-STAR 노원차트 나오시고 5월 17일 화요일이죠. 오후 10시 10분에 MBN Back to the Ground에 나오시고요. 5월 18일입니다. 오후 9시에 JTBC 톡파원 25시 나오시고 5월 20일입니다. 오후 8시 30분에 KBS 편스토랑 나오시고요. 5월 21일입니다. 21일 토요일 공연이 있으시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오후 1시에 민원 만족 콘서트 있으시고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2차 민원 만족 콘서트 있으시고요. 오후 6시 10분에 KBS 9의 명곡에 나오시고요. 5월 23일입니다. 오후 8시에 K-STAR 노원차트에 나오시고 5월 24일입니다. 오후 10시 10분에 MBN Back to the Ground 나오시고 5월 25일입니다. 9시에 JTBC 톡파원 25시에 나오시고요. 5월 27일입니다. KBS 2 편스토랑에 오후 8시 30분에 나오십니다. 5월 28일입니다. 오후 6시 10분에 KBS 9의 명곡에 나오시고 행사 7시죠? 소대구역 배통축하음악회에 나오십니다. 5월 29일입니다. 공연이자 민원 만족 콘서트 인천인데요. 오후 1시 또 오후 7시 29일 날 있으시고요. 5월 31일입니다. 똑같이 오후 8시 K-STAR 노원차트에 나오십니다. 5월 31일 오후 10시 10분에 MBN Back to the Ground에 나오십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5월 나머지 날들도 이천원님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